산수유꽃 이른 봄 햇살이 씨앗을 틔웠다 산수유나무 품었던 씨앗을 피운다 서술한다고 했어요 서술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어 다가가 삐리비립 넌 날 이길 수 없다 치! 한 번 해보시지 삐리비립 공격해지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난 이렇게 그릴 거다 하하 맛이 어떠냐 삐리비립 AI는 미각이 없다 AI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하하하 미각이 없다니 불쌍하군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수업 시간에 필통에서 몰래 꺼내 먹는 마이 쥐의 맛을 넌 모른단 말이냐 하하하하 서술한다고 했어요 서술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어 단어가 연결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2번에 1번 볼까 공격하겠다 공격해 보시지 삐리비립 공격 하하하하 맛이 어떠냐 아 아 아 하하하하 요건 몰랐지 아 뭐야 삐리비립 AI가 패배했다 패배 인정 와 에이아이를 이겼다 오비키 갑자기 뭐야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오바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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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상 비트 연습 한 달째 책상 비트 연습 책상 비트 연습 한 달째 아아아아 펜비트로 16비트 까지 하기 4비트 8비트 16비트 책상 비트 네 은흥 그녀 하하하하 틱톡에 올려야겠다 구독 자 문제 풀어볼까 1번 다음 설명중 가장 정확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 자,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. 그러면 정답은 한 개니 두 개니? 여러 개니?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네,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단어가 연결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? 2번에 1번 볼까? 그런 다음 2번, 다음 중 바르게 윗글을 설술한 것은? 서술한다고 했어요. 서술된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단어가 연결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? 2번에 내가 5 비키니까 나는 5. 너는 AI니까 A라고 써. 알겠지? 삐리비립 인지 완료. 알겠다. 자, 너 차례야. 삐리비립 삼각형을 그리자. 선은 단 한 번만 그릴 수 있다. 아, 이번엔 내가 이겼다. 말도 안 돼. 이건 아니야. 진거는 진거라고 인정해야지. 스포츠맨십이 없다. 로봇한테 스포츠맨십 없다는 소리만 듣고. 완패다, 완패. 오비킥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갑자기 했는데 넌 내한테 졌어. 아, 다시 다시. 텔러 벗겨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아, 또 졌어. 뱃어라. 뱃어라. 뱃어라, 정맥체.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. tam out. 따라서는 어 빼줌 입이 이제 자, 넌 예이 아, 이번엔 더 걸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